이곳은 성주계곡 중에서 먹방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왼쪽 편집이 다 계곡 라인이구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서 노는 방법이 있고 평상을 대결해서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주차는 부족해서 이렇게 좀 갓길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. 이런식으로 풀장을 식당에서 잘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놀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곳에 저렇게 피어있는 잔해가 있구요. 이런식으로 맑은 물이 풀고 있습니다. 이렇게 깨끗한 물이 펼쳐져 있습니다. 시원하겠어요. 여기는 평상을 대여해야 이 계곡들을 쓸 수가 있구요. 큰 거는 5만원 작은 거는 3만원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음식은 따로 식당에서 본인들이 주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가져와서 부탄가스로 조리를 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일단 이용을 하려면은 평상을 대여하는 식입니다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